2020년 11월 22일, 일요일 11시 30분입니다. 이제 단풍철도 지나가지고 많은 단풍이 빨갛게 남산 운동하는 곳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. 열흘만 있으면 12월이 됩니다. 한 분이 운동하고 있네요. 저번주에는 미세먼지가 많았었는데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.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어서 넘은 날이 이제 4일째 연속 오늘까지 돼가지고 모두들 마스크는 다 끼고 나온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